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네요. 대통령으로서 하면 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문제 해결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마크롱이 여러분들 연금계획에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식자층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연금계획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는 마크롱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 제기자가 돼서는 안 되고 문제 해결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론조사에 문제를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결과와 함께 내용 과정도 공개해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전번에 여론조사 이런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여러분들 언급했던 여론조사 문제점을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용산의 대통령실 내부에 이 여론조사 문제가 좀 심각하거나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추진을 위해 진행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내용과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됩니다. 특히 표본 설정 자체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됩니다.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협의도 속도가님께 추진해 가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요즘 힘드신 것 같아요. 다크스쿨도 많고 원장. 취임 초기에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격물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격물 거예요. 대통령 자리라는 것. 대통령 입에서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지만 여론조사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통령도 인식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고 대통령이 이름들 직접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발언한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에 뭔가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1대1 대면조사, 심청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들을 하고 있다. 하도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 가지고 실제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도 표본 설정, 설문 문항 설계 등에서 대표성과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69시간 근로제가 아닌데도 마치 모든 근로자가 주 69시간을 일한 것처럼 알려진 게시는 정부의 홍보부족과 아울러 정책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권력을 잡으면 방송, 여론조사, 선거관리 이 세 가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을 맨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권력기반을 공고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여론조사에 전혀 여러분들 공정성을 강하게 한 노력을 안 하고 선거관리 이름 전혀 뭡니까? 문산불보듯이 하면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권력을 여러분들 지탱하는 세 가지 축이 방송과 여론조사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선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여러분들 하나도 안 하고 집권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돼가지고 1년 정도 돼가지고 대통령 입에서 여론조사와 문제가 있다. 이거 뭐 백마디 해봐야 뭐가 통하겠습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기계도 안 담겠죠.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모든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중에 난립한 여론조사와 이를 경마중개하듯 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여건 반응입니다. 그걸 이제 알아? 이제 알면 어떻게 하냐? 여건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생명은 표본 설정의 과학적 대표성과 설문의 객관성인데 조사의 은밀성이 확보되지 못한 여론조사가 정부 공격의 소재를 활용된다면 정책의 신뢰성을 왜소환하고 국민 통합을 제외할 수 있다. 그게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정권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불편하니까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번 차제에 근로시간 유연한 문제가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라는 거가 윤석열 정부의 권력 기반을 와해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선거를 뒤집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된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나라를 구하는 차원에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여론조사를 뭐 윤석열 정부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아우성을 치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앞두고 야당 다수 당선되어야 된다는 50% 이름 넘는 거를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뭡니까? 윤석열 정부를 그냥 공격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들이 리얼미터는 한국갤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95%의 국민들이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 2만 7천여 명 정도 이러면 참여해 가지고 설문조사에 95%가 공정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1년이 넘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근로시간 유연화를 해보니까 이게 여론조사 기관에 나온 것이 행변없이 다르니까 이제 와 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문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것보다 낫지만 일이라는 것이 경중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송의 공정성 여론조사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공정성 이걸 확보 못하면 그냥 두 눈 떤 채 뭡니까? 권력을 빼앗기고 그냥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다들 뭐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참 우둔한지 나중에 이제 뭐 그야말로 고생길에 들었어야 그때 이제 아차할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